이거가 물통이고요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해서 먹어도 되고 거기다 가거름을 넣어도 되고 음료수를 넣어도 되고 그러면 하루나 이틀 가요 아이스박스 통 역할을 하죠 이게 무슨 메이커 라고 그랬는데 뭐지? 뚜껑 좀 열어 봐봐요 열을 좀 줘봐요 이거 몇 번 안 썼는데 중고 나왔어요 통이 은근히 커 이거 봐 와 진짜 빙어 낚시 갔을 때 여기에 되게 뜨거운 물을 해가지고 겨울에 커피 타먹어도 좋고 좋아요 뭐 아니면 아이스 역할도 하는 거고 하여튼 좋습니다 중고 나왔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름? 아 이거 다 영어야 나 영어에 약해요 저는 네 중고 나왔습니다